아이고 손을 또 넣네 목사랑 새끼도 밥인거 아나 보네 애들 다 먹으니까 맛은 없네 애들 다 먹으니까 맛은 없네 귀여워 귀여워 하지마 바삭한 거 같다 쟤네 쫄오고있어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 어 빤다 근데 왜 별이 다 빤어? 잘 먹은 것 같다 별이야 네가 뭘 빨아? 피자 쟤 누구야 얘네 밥그릇 되게 좋아하네 이거 불편하지 솔직히 불편하지 아 귀여워 사먹는 것 같아 아 귀여워 응? 내 방구였어